안녕하세요. 판례공보 문정리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판례공보 민사 무자격 문화재 수리업자의 최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2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228236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상금 청구소고요. 원고는 무자격 수리업자였고 피고는 문화재 수리 자격을 갖고 있던 업체였습니다. 수리 자격 업체가 무자격 수리업자한테 하청을 준 것을 하청업자가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피고들은 사찰로부터 문화재 수리공사를 수주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문화재 수리업 등록 없이 피고들도 명의만 대여받아가지고 명의되어 대가인 부금이라고 합니다. 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들이 사찰로부터 입찰을 받고 나면 그 입찰을 그대로 원고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의 8% 정도를 얘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실제 공사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실제 공사했던 원고가 문화재 수리업 등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편법입니다. 피고는 사실상 명의만 갖고 있을 뿐 자격 수리업체 자격으로서 명의받고 있으면 실제 수리는 다 원고들이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둘이 명의를 빌어주는 대가로 8%에서 10% 정도의 돈을 떼가고 나머지 돈을 원고한테 주기로 했는데 피고가 그걸 안 준 겁니다. 문화재 수리법에 보면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 수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찰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일은 원고가 했고 아무리 명의되어라도 대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일은 어차피 불법은 피고도 저질렀고 원고도 저지른 겁니다. 피고가 수주해서 그대 넘긴 거니까. 그런데 일은 원고가 다 했죠. 그래서 그 원고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피고는 사찰로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사찰로 돈을 다 받았는데 그 돈을 원고가한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일은 원고가 했으니까 그리고 피고가 그 돈을 받아가는 것도 이상하니까 원고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또 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화재 수리법은 무등록 수리를 처벌하는데 명의되어에 따른 경제적 이익, 돈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 문화재 수리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 무등록자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률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면서 위반의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법상 효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없죠. 없지만 이런 걸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서 효력이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한마디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문화재 수리는 이르기 이르기 따져보니까 사법상 효력도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도 무효가 되는 게 맞다. 결국 이 무등록 수리업자가 수리를 했더라도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계약에는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법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지법에 보면 근로기지법을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다만 나머지 계약으로는 효력이 있다. 이런 식의 계약이 있고 어떤 계약은 이제 법에 아예 이런 식의 내용의 계약은 효력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계약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죠. 문화재 수리를 하면 형사처벌한다. 그럼 문화재 수리, 무등록 문화재 수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문화재 수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브 하여튼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 수리에 관한 무등록자가 문화재 수리하는 그런 계약에는 사법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이죠. 결국 법률에 금지 규정이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할 때 이 판례를 들어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력이 있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은 돈을 사찰으로 받았지만 뭔가 안 줘도 됐죠 이럴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에는 이 판례가 반드시 일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문화재 수익은 아주 중요한 거고 내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라는 말은 사안마다 다르고 개별 본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 판례를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 판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